등장 그 후 나와던거 투샷하는거 나와던거 투샷! 강촌 와 본적 있어요? 저 처음 와봐요 처음 와봐요? 아 거기도 강촌이었죠 전 촬영 방금요? 아까 아침에요? 네 방금 와봤어요 아니 강촌역 앞에 사진찍으시던데 큰 실수로 됐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주변이 춘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춘천은 닭갈비가 아닌 수술 닭갈비 오면서 되게 많았어요 수술 닭갈비 먹어봤어요? 저녁으로 닭갈비를 먹지 않을까 닭갈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팍 있죠?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손 아니면 아까 선배가 여기 있거든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죠 기운할 텐데 완전 잘하고 별로 아쉬워 지수는 좀 돌아다니라 지금 났나 봐요 이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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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게 나처럼 생각 달라고 그래도 이거 포색하나? 뭐하고 뭐랄지 そんな 이거 나 이거 아, 쟤가 왜 이렇게 하는거야? 그니까 왜 이렇게 하는거야? 저거 한 번만 안 했어? 한 번만 그냥 아니야, 이거 안 했어요 진짜, 지금 지금 형,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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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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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.. 아 씨... 컷! 컷! 그대 내 뿐에 아니여 사랑이고 나 안 하네 아 미스야! 나 안 하네 음... 글쎄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목소리 좋게 하려고 달걀도 먹어보고 지금 뭐 딱히 노래 연습? 정도?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